제 18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실례지만 서울역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2번 와, 재미있겠다. 우리 이거 탈까요?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 좀 무서운데... 그럼 저건 어때요?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재미있겠다. 우리 이거 탈까요?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 좀 무서운데... 그럼 저건 어때요?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오래 기다렸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래 기다렸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4번 과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곧 나가야 되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과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곧 나가야 되는데요. 5번 수미 씨, 미안한데 내일 저녁에 못 만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네, 내일이 동생 생일인 걸 잊고 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미안한데 내일 저녁에 못 만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네, 내일이 동생 생일인 걸 잊고 있었어요. 6번 제가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아, 네. 죄송하지만 아직 물건을 찾고 싶은데 언제쯤 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아, 네. 죄송하지만 아직 물건이 준비가 안 돼서요. 주말 전까지는 물건을 찾고 싶은데 언제쯤 될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거나 좀 넓으면 좋겠어요. 8번 여러분은 채소를 신선하게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시금치는 젖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럼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근과 고구마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채소를 신선하게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시금치는 젖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럼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근과 고구마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9번 아직도 우체국이 편지를 붙이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전국 3,700개의 우체국을 통해 이천쌀이나 경주빵과 같은 각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구입하신 상품은 주문 후 이틀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도 우체국이 편지를 붙이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전국 3,700개의 우체국을 통해 이천쌀이나 경주빵과 같은 각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구입하신 상품은 주문 후 이틀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 물놀이를 떠났다 폭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20대 남성 3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전날 새벽 경기도의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났던 김모 씨는 밤새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놀이를 떠났다 폭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20대 남성 3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전날 새벽 경기도의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났던 김모 씨는 밤새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어? 여기에 공원이 생겼네요. 한 달 전만 해도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들어가 봐요. 어? 여기에 공원이 생겼네요. 와,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공기가 참 많네요. 근처에 공원이 없어서 산책을 잘 못했는데 이제 자주 할 수 있겠어요. 12번 그동안 날씨가 따뜻한 편이었는데요. 오늘부터 비가 오면서 조금 쌀쌀해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울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날씨가 따뜻한 편이었는데요. 그동안 날씨가 따뜻한 편이었는데요. 오늘부터 비가 오면서 조금 쌀쌀해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울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3번 또는 12일, 연예인들이 모여 이웃돕기 자선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공연에는 열 팀의 가수와 유명 영화 배우, 운동선수 등이 출연하는데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의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또는 12일, 연예인들이 모여 이웃돕기 자선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공연에는 열 팀의 가수와 유명 영화 배우, 운동선수 등이 출연하는데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의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뛰어다니세요? 내일 발표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아직 반도 못 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좋은 생각이 안 나서 정말 큰일이에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뛰어다니세요? 내일 발표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아직 반도 못 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좋은 생각이 안 나서 정말 큰일이에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15번 이번에 혼자서 일을 해보니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혼자 있으면 차분해져서 실수도 적고 무엇보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대부분 결과가 좋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혼자서 일을 해보니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혼자 있으면 차분해져서 실수도 적고 무엇보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대부분 결과가 좋더라고요. 16번 오늘 회의 때에는 기획안 내용이 막연해서 이번 일은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이 어렵다는 생각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민수 씨가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강하게 표현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 일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장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의 때에는 기획안 내용이 막연해서 이번 일은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이 어렵다는 생각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민수 씨가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강하게 표현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 일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장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17번 어제 휴대전화를 사서 통신회사에 가입했는데 기본 요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물어봤더니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휴대전화를 살 때는 전화기 고르는 거에만 신경 쓰느라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안 읽게 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사인하기 전에 잘 좀 읽어보지 그랬어요. 사인을 하는 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휴대전화를 사서 통신회사에 가입했는데 기본 요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물어봤더니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휴대전화를 살 때는 전화기 고르는 거에만 신경 쓰느라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안 읽게 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사인하기 전에 잘 좀 읽어보지 그랬어요. 사인을 하는 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혹시 민우 씨 봤어요?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왜요? 빨리 전해줘야 할 게 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네요. 오늘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아직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가보세요. 알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민우 씨 봤어요?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왜요? 빨리 전해줘야 할 게 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네요. 오늘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아직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가보세요. 알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19번 김영수 씨, 복사기 아직도 안 돼요? 네, 대리님. 종이가 걸렸다고 해서 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지네요. 그거 아까부터 계속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종이가 걸린 건 아니지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람을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피아, 복사기 아직도 안 돼요. 내가 말할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번 수미 씨, 이거 강아지 찾으려고 만든 건데 한 번 봐줄래요?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요? 음, 사진도 괜찮고 잃어버린 시간, 장소, 연락처도 있고 그런데 이거만 보고 한눈에 강아지를 알아보긴 쉽지 않겠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강아지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쓰는 게 좋겠어요. 그러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이거 강아지 찾으려고 만든 건데 한 번 봐줄래요?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요? 음, 사진도 괜찮고 잃어버린 시간, 장소, 연락처도 있고 그런데 이거만 보고 한눈에 강아지를 알아보긴 쉽지 않겠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강아지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쓰는 게 좋겠어요. 그러네요.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생들이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읽습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유명한 고전이나 전공서적들이 대출 순위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빌려가는 책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던 소설들이에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의 대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를 즐겼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읽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생들이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읽습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유명한 고전이나 전공서적들이 대출 순위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빌려가는 책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던 소설들이에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의 대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를 즐겼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읽기 때문이 아닐까요? 21번 22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재 시에서는 시내에 주차장을 더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테고 결국 주차나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시내에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주차장 규모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승용차 이용을 삼가달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차나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내에는 주차장이 별로 없어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시에서 왜 주차장을 더 만들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시에서는 시내에 주차장을 더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테고 결국 주차나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시내에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주차장 규모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승용차 이용을 삼가달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차나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아드님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아드님이 속해 있는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동들에게서 산만한 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10살이 넘어가면 이런 행동들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드님은 아주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처럼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니 독서를 강요하지 마시고, 대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탁구 같은 운동을 시켜보시면 좋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아드님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아드님이 속해 있는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동들에게서 산만한 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10살이 넘어가면 이런 행동들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드님은 아주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처럼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니 독서를 강요하지 마시고, 대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탁구 같은 운동을 시켜보시면 좋을 겁니다. 25번 26번 26번 27번 27번 28번 29번 30번 30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못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니 잘 됐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업 중에 전화벨이 울릴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방해하는 거니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학기 초에 저희 반 학생들에게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기할 정도로 모두가 그 규칙을 잘 지켜오고 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정했으니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못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니 잘 됐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업 중에 전화벨이 울릴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방해하는 거니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학기 초에 저희 반 학생들에게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기할 정도로 모두가 그 규칙을 잘 지켜오고 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정했으니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십 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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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아침밥을 배달해주는 업체들의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밥 배달 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침밥 배달은 번거로운 식사 준비 없이도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밥 배달 업체들은 제각기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은 엄마 손마심을 앞세우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아침까지 배달을 시켜 먹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아침밥 배달 사업은 당분간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영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아침밥을 배달해주는 업체들의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밥 배달 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침밥 배달은 번거로운 식사 준비 없이도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밥 배달 업체들은 제각기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은 엄마 손마심을 앞세우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아침까지 배달을 시켜 먹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아침밥 배달 사업은 당분간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영수입니다 29번 30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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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